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7월 하순 저희 텃밭에 자라는 20여종의 작물을 소개하면서 가꾸는 방법과 텃밭 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텃밭 가꾸기에 경험이 많지 않거나 초보 농부이시라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텃밭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봄 작물과 가을 작물을 가꾸는 중간 시점이라 텃밭 가꾸기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현재 밭을 비워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현재 우리 밭에는 어떤 작물을 가꾸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말씀드림으로 여러분의 텃밭 운용에 참고가 될까 하여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분이 말했습니다. 텃밭 가꾸기는 보약 열제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여러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텃밭은 힐링의 장소입니다. 텃밭에 나와서 헐걸 만지고 예쁘게 자라는 작물과 교감하다 보면 무거웠던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텃밭 농사는 노동이 뒤따름으로 자연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절반은 농작물을 가꾸어 봤거나 가꾸고 있지 않을 생각됩니다. 내가 가꾸는 텃밭이 항상 풍성하고 가꾸는 작물이 잘 자라면 기뻄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가꾸는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병들어 죽게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텃밭 운용을 잘못해서 남의 밭은 풍성한데 내가 가꾸는 밭은 썰렁하다면 그 또한 자존심 상하게 됩니다. 제가 가꾸는 밭은 겨울을 제외하고는 항상 여러가지 작물들이 빈틈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한 장소에서 두세 번씩 작물을 가꾸어 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확이 끝나는 대로 후속작물을 바로 심거나 파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은 작물 밑에 미리 다른 작물을 심어서 본래 작물 마감할 때쯤에는 후속작물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저는 가꾸는 작물이 더 이상 좋은 결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후속작물을 심습니다. 그러나 초보 농부일수록 이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가꾸는 작물의 미련을 가지고서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봄에 심은 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봄에 심은 오이 지금 아무리 걸음을 많이 하고 잘 갖고도 이 시기가 되면 잘 맺히지도 않고 또 맺힌 오이도 꼬부라지고 잘 커지지 않습니다. 저는 봄에 심은 오이는 벌써 철수하고 그 시설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새 오이를 그 밑에 심어서 지금 1.5미터 이상 자랐고 벌써 오이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7월 23일 현재 저희 텃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을 소개하면서 텃밭 운영과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장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전체 면적이 12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인 60평을 제가 경작하고 나머지 60평은 가까운 곳에 사시는 3분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입니다. 고추 심은 면적은 10평 정도입니다. 세 종류의 고추를 심었습니다. 고추 가루용인 일반 고추 60포기와 청량고추 10포기 그리고 꽈리고추 5포기를 심었습니다. 앞쪽에 한 두둑은 청량고추와 꽈리고추로 심었습니다. 이 고추는 4월 24일에 심었습니다. 정식한지 일주일 정도 됐을 무렵에 뿌리 발근과 생육 촉진을 위해서 영양제를 두 가지를 혼용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 역반응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진하게 휘숙해서인지 고추가 다 죽어가다 살아난 고추입니다. 열흘 정도 지났는데도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올해 고추농사 망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고추를 똑같이 사서 중간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심은 고추가 빠르게 회복이 돼서 뒤에 심은 고추는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고사 직전까지 갔던 고추는 이만큼 자라서 현재 한참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정도 추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살충 살균제를 혼용하여 여러 차례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저병과 같은 이런 병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으며 열흘 전부터 고추가 익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주춤한다고 하니 천물 고추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고추는 설이 올 때까지 계속 수확할 예정이라 후속 작물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고구마입니다. 품종은 꿀고구마입니다. 심은 면적은 약 7평 정도입니다. 고구마는 추위에 약한 작물이라 항상 5월 어린이날 전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빨리 풀려서 열흘 정도 빠른 4월 26일 날 심었습니다. 저희는 고구마도 좋아하지만 고구마 줄기를 좋아해서 미끄럼으로 태비와 복합비료를 넣었더니 넝쿨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동안 줄기를 여러 차례 따서 저희도 먹고 지인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10월 말경에 수확하고 이 자리에 월동작물인 대파를 심을 예정입니다. 옆에는 들깨입니다. 봄에 감자를 심었는 자리입니다. 6월 19일 날 들깨 모종을 심었습니다. 심은 면적은 6평 정도입니다. 정식한지 35일 정도 됐는데 키가 60cm 정도 이상 자랐습니다. 비가 그치면 1차 순지르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들깨는 웃자람 방지와 더 많은 가지를 뻗게 하기 위해서 가꾸는 과정에 두 차례 정도 순지르기를 합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 들깨를 심는다면 최소한 몇십평, 몇백평 심어야 하지만 잎도 먹고 가꾸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10월 말경에 수확하고 후속작물로 마늘과 양파를 심을 예정입니다. 옥수수입니다. 앞쪽 한줄 심기와 뒤쪽 세줄 심기를 통해서 약 4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뒤쪽은 쪽파 종구를 수확한 자리에 5월 4일날 모종을 심었습니다. 가꾸는 과정에 두 차례 정도 추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키도 많이 자랐고 열매도 햇빛을 잘 받는 앞쪽은 열매 두 개씩 맺혔습니다. 첫 번째 맺힌 열매는 4일 전에 1차 수확을 하고 지금 남은 것은 아래 두 번째 맺힌 열매가 더 연걸게 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이것도 내일쯤 수확하고 대도 철거할 예정입니다. 후속작물로는 앞에 두둑은 추석 배추를 심을 예정이며 뒤쪽은 비터와 쪽파를 심을 예정입니다. 뒤쪽에는 두 번째 심은 상추입니다. 쪽파 종구를 수확한 자리에 5월 7일날 상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옥수수가 반 그늘을 지어서 부드럽게 자란 상추를 우리도 먹고 이웃과도 많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 그치고 나면 상추 뽑고 그 자리에 가을 양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수박입니다. 수박 7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결실은 5등이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으로 가꾸는 분들은 수분과 결순제거를 잘하면 수박나무 하나에 한 등이나 두 등이씩 수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기에 너무 바빠서 방임을 했더니 7포기에서 5등이밖에 결실을 못했습니다. 옆에는 두 번째 심은 고추입니다. 이곳은 원래 강랑콩을 심었던 자리입니다. 처음 심은 고추고 회복이 어려울 때 대비해서 중간에 심었던 고추입니다. 그런데 처음 심은 고추가 회복이 돼서 5월 22일날 뽑아서 마땅히 옮겨 심을만한 곳이 없어서 강랑콩 사이에 심었습니다. 강랑콩은 수확하고 이제 고추밭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서리태입니다. 앞쪽은 서리태이고 뒤쪽은 절반은 매주콩입니다. 원래 마늘을 수확한 자리에 6월 22일 모종을 심었습니다. 요즘은 주말 농장이나 작은 텃밭에서도 이런 콩을 많이 심다보니 6월 중순이 되면 모종과게에 이런 모종이 많이 나옵니다. 비닐멀칭을 그대로 두고 간격만 띄어서 심었습니다. 두 콩은 자라는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결실한 다음에 까보면 서리태는 색깔이 까맣고 매주콩은 노랗습니다. 서리태 역시 덜개처럼 웃자란 방지를 위해서 순지르기를 한두 차례 합니다. 비가 거치면 1차 순지르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콩은 설이 올 때쯤 수확하므로 후속 작물은 없습니다. 옆에는 두 번째 심은 참깨입니다. 이곳은 감자를 심었던 자리입니다. 9월 초순에 수확하고 열무와 얼가리 배추, 알타리 물을 심을 예정입니다. 호랑이콕입니다. 이제 완전 끝물입니다. 비 거치고 나면 철거할 예정입니다. 호랑이콕을 올해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2주 전에 호랑이콕 밑에 당근을 심어서 현재 싹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하나만 남기고 속가주면 당근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심은 오이입니다. 봄에 심은 오이는 수명이 다하여서 철거하기 전인 7월 3일에 심었습니다. 열두 포기 가운데 절반은 청오이고 절반은 백다닥이 오이입니다. 유인줄 등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오이 밑에 심어서 먼저 오이를 철거할 때쯤에는 60cm 이상 자라 있었습니다. 지금은 1.5m 이상 자랐고 열매도 이제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 옆에는 금년의 세 번째 심은 상추입니다. 이 상추는 고추밭고랑의 씨앗을 파종하여 가장 싫은 것은 이곳에 심고 나머지는 고추밭고랑에 심었습니다.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곧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 작물로는 시금치와 알타리 물을 심을 예정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옆에 본배추와 함께 4월 24일날 모종을 심었습니다. 양배추는 배추보다 생육기간이 길어서 본배추는 정식한지 50일 만인 지난 6월 14일날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양배추는 양배추는 2주 전부터 한 포기식 수확해서 저희도 먹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지금은 양배추통이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이것도 2, 3일 내에 모두 수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속 작물로는 열무와 얼가리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옆에 울타리카에는 세 번째 심은 청호이입니다. 이 자리는 강남콩을 심었던 자리입니다. 강남콩이 수확할 시점에 청호이를 심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후속 작물로는 김작물을 이곳에 심을 예정입니다.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심은 면적은 2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해마다 수확이 끝나는 가을에 뿌리를 다 파내고 태비와 비료를 넣고 덤성덤성하게 심으면 봄에 아주 탐스럽게 올라옵니다. 올해도 10차례 이상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질소성분의 비료를 뿌려주면 잘 자랍니다. 참깨입니다. 이 참깨는 양파와 대파를 수확한 자리에 비닐물층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간격만 띄어서 6월 7일날 모종을 심었습니다. 품종은 만나외대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정도 추비를 했습니다. 현재 키도 1.5미터 이상 자랐고 화방도 20화방 정도 맺혔습니다. 앞으로 5화방 정도 더 맺히면 순지르기를 할 예정입니다. 참깨는 들깨보다 생류기간이 짧아서 8월 말이나 9월 초면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김장배추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작물로 김장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방울토마토와 찰토마토입니다. 찰토마토 10포기, 방울토마토 5포기를 4월 24일에 심었습니다. 두 토마토는 원순만을 키워야 합니다. 어느정도 자라면 순지르기를 합니다. 찰토마토는 익으면 새들이 쪼아먹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물을 쌓습니다. 화방이 6단 맺혔을 때 적심을 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키가 2.5미터 이상 자랐고 화방이 15단까지 맺혔을 때 적심을 했습니다. 후속 작물로는 이곳에 김장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옆에는 두번째 심은 고추입니다. 이 자리는 봄에 열무, 얼갈이 배추, 알타리 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고추밭에서 대체로 심었던 고추를 뽑아서 심을 곳이 없어서 수확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심었다가 채소를 모두 수확하고 이제는 고추밭이 되었습니다. 부추입니다. 면적은 1.5평각미터 정도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먹지 못해서 이웃과 나눠먹고 있습니다. 5월이나 6월에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물병을 꽂아서 수분 공급을 합니다. 두번정도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질소성분이 많은 비료를 한 번씩 뿌려주면 잘 자라게 됩니다. 옆에는 네번째 심은 상추입니다. 이 상추는 고추밭고랑에 자라던 상추 이제는 비도 많이 내리고 고추도 많이 자라서 옮겨 심었습니다. 잘 가꾸면 추석 전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대파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심은 대파 봄에 많이 먹고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남아서 이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후속 작물로는 김장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팥입니다. 그동안 저는 여름에 심는 콩은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종류의 콩을 심었습니다. 서리태와 메주콩, 팥과 녹두입니다. 면적은 크지 않지만 가꾸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서리태와 메주콩은 모종이 나오지만 팥이나 녹두는 모종이 나오지 않아서 곡물을 파는 곳에서 씨앗을 사다 심었습니다. 녹두는 저쪽에 심었습니다. 녹두입니다. 가운데는 대파 모종을 심어서 이제 중파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가지입니다. 품종은 터천화대장이라는 품종입니다. 열매가 거의 40cm 정도까지 자랍니다. 여섯 호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많아서 이곳과 나눠 먹고 있습니다. 멧돌 호박입니다. 언덕에 멧돌 호박을 심었습니다. 푸도밥과 익은 호박 그리고 잎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토란입니다. 토란은 발화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물입니다. 흙에서 알을 수확한다고 해서 토란이라고 부릅니다. 줄기와 뿔이 알을 먹습니다. 줄기는 1년에 두 차례 이상 수확을 합니다. 진화물입니다. 진화물은 봄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진화물은 반거늘에서 잘 자랍니다. 나무 밑이나 건물 뒤쪽에 햇빛이 절반만 들어오는 이런 곳에 잘 자랍니다. 오늘은 저희 텃밭에 7월에 자라는 20여종의 작물을 소개하고 텃밭 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텃밭 몇 평이나 되십니까? 작더라도 잘 가꾸고 잘 운용하면 그곳에서 5배, 10배 이상 수확이 가능합니다. 남은 기간도 텃밭 잘 가꾸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